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학 정국입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해서 슬슬 공부를 시작하려고 발동을 걸고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이 중간고사 대비 학습법으로 플래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게 공부 습관만 바꿔도 성적이 오른다? 선생님이 그래서 정교 1등의 플래너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서, 자기 학교의 정교 1등의 플래너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야. 잘 보여주려고 안 할 거거든. 자기의 공부 노하우가 숨어져 있잖아. 숨겨있으니까 잘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정교 1등의 플래너를 선생님이 입술했냐면 선생님 거예요. 내 거야. 선생님이 중학교 1학기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방법을 잘 몰랐어. 그때 누군가의 방법을 알려주고 플래너를 이렇게 세워봐라. 공부를 어떻게 해봐라. 자세하게 알려줬다면 금방 더 잘했을 텐데 혼자 1년간 되게 열심히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봤던 것 같아. 그래서 플래너를 바꾸고 나서 2학기 때부터, 중학교 2학기 때부터 고3 때까지 5년간 정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해봤던 거를 얘기해주는 거니까 신빙성이 있을 거야. 여러분도 한번 보고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 성적이 오른다. 자 일단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된 플래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락샘 걸 갖고 온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해봤던 거, 내가 해봤던 거, 내가 해서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느꼈던 그 플래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이에요. 혹시 자신의 플래너와 비슷하지 않나? 한번 비교해 봐봐. 자, 처음에 이렇게 플래너를 세웠었어. 그러니까 월요일, 월요일부터 지금 일요일까지 일주일간의 플래너를 잡을 때 이날은 뭐 해야지, 이날은 뭐 해야지 과목은 선생님이 임의로 쓴 거고 하루에 한 과목씩 이렇게 지정을 했었어. 그리고 주말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제 뭐 두 과목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왜 안 좋은 플래너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월요일 수학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계획을 짰단 말이야. 자, 학교에 갔다 왔더니 5시예요. 내가 오늘 뭐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꽤 길죠? 꽤 길어요. 8시간 될 거야. 뭐 저녁시간 1시간을 빼도 7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중간에 좀 쉬는 시간도 있을 테니 한 6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내가 오늘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 라고 마음이 드니까 집중하지 않게 돼요. 나 6시간이나 7시간을 오늘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뭐 집중 안 해도 오늘 공부할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늘어지게 돼요. 이렇게 요일별로 한 과목씩을 지정하잖아. 이게 100% 늘어져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6시간, 7시간 돼도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집중했던 시간은 2, 3시간밖에 안 될 거야. 한 반 정도면 그나마 성공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짰더니 그날 그날 집중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오늘은 이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으니 실제로 그 안에서 집중했던 시간은 반도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공부 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또 이 계획표의 잘못된 점 뭐냐면 너무 꽉 차 있어.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잘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고. 그치? 그래서 지키지 못한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이렇게 꽉 차 있다 보면 그거를 내가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중에 하루를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서 날렸어. 그러면 그걸 보충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뒤에 가서 타격이 크더라고. 그래서 하루 정도는 내가 지키지 못한 공부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요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거를 하나 비워놨어야 돼.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면서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 조금씩 조금씩 못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래너의 잘못된 점은 너무 늘어지는 거다. 하루에 한 과목씩이면 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라는 거였어.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공부 많이 앉아있긴 했는데 집중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열심히 공부한 시간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성적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플래너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꾸면서 그때부터 정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중2때부터 고3때까지 그걸 유지했던 플래너입니다. 이거였어요. 확실히 뭔가 달라졌지. 자, 이건 하루야. 하루. 일주일간이 아니고 하루예요. 지금 하루에 이렇게 해서 일단 딱 보면 여러 과목이 들어와 있죠. 여러 과목이 들어와 있고 시간을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집중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도 한번 잘 봐봐. 처음에 5시 20분부터 6시 10분까지 어느 과목이군 과목은 예시로 써놓은 거고 5시 20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컸어. 이것도 누적이 되니까 굉장히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플래너를 짤 때 인터벌을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가 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그 인터벌을 짧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학교에서 4시 반에 수업이 끝났어. 그럼 집에 오니까 선생님이 딱 5시더라고요. 4시 반에 끝나고 집에 오니까 5시 근데 공부 시간은 다시 20분도 시작. 그러면 집에 와서 잠깐 씻고 잠깐 쉬는 거야. 그리고 20분부터는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5시 정도 왔어. 근데 내가 한 6시부터 저녁을 먹을 거야. 그럼 아, 1시간 정도 비네? 그러면서 잠깐 침대에 누우면 끝이야. 그리고 이제 두부 보고 잠깐 뭐 짤 보고 이러다 보면 그 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려요. 근데 그런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인터벌을 무조건 짧게 하세요.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혹은 학원 끝나고 다시 집에 왔을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그 인터벌을 짧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리듬이 유지돼. 그래서 리듬을 짧게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벌을 짧게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뭐 50분 정도인데 뭐 이 정도 수학 공부를 한다. 이게 뭘 하겠어. 얼마나 하겠어. 아니야. 세 문제를 풀어도 되고 네 문제를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 이런 시간을 내가 이용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쌓이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봐봐. 보통 플래너를 짜면 다 시간 단위다. 6시에서 7시 7시에서 8시 이렇게 시간 단위를 많이 짜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10분, 20분 잘라도 상관없으니까 6시 10분에서 7시 이렇게 짠 건 실제로 식사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뭐 학교에서 뭐 우리가 한 시간을 밥을 먹진 않잖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식사는 충분할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밥 먹고 나면 좀 쉬어야 되잖아. 그거까지 포함한 거야. 그거까지 포함해서 50분 정도를 식사 시간으로 해놓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고. 그 정도의 식사 시간을 잡고 그 다음부터 7시부터는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을 나눠서 과목을 해놨는데 자, 지금 7시에서 8시까지 국어를 해놨어. 자, 그리고 8시에서 8시 50분에 화학을 해놨어요.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뭐가 달라졌냐면 예를 들어서 7시에서 8시까지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바로 앉았다고 집중이 잘 되진 않잖아. 잘 안 될 수 있어. 근데 7시에 7시에 국어를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7시 10분이 됐어요. 10분이 흘렀어. 그냥 멍하니 10분이 흘렀어. 근데 그때 깨닫게 돼. 어? 나 8시부터는 다른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집중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내가 하루 종일 오늘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한 10분, 20분 집중 안 돼도 그럼 뭐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느긋해져요. 집중도가 다시 안 올라가. 그런데 내가 8시까지 하고 8시부터는 다른 과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좀 더 집중하게 돼. 그래서 잘라놓으면 그리고 과목을 여러 개 배치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 내가 이 과목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과목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좀 더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8시가 딱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세분화해놓고 잘 안 넘어가게 돼. 미련이 남거든. 절대 미련 두지 마. 시간 되면 바꿔야 돼. 8시가 딱 됐어. 그럼 과목을 내가 지정한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과목을 다시 바꾸세요. 그 다음 시간이 또 됐어? 미련 두지 말고 바꾸세요. 그래야 이 시간에 내가 좀 못 지켰을 때 어? 나 다른 과목을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습관을 이제 겪다 보면 아 이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 오늘 이걸 놓치게 돼.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하다는 생각이 좀 더 들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환기가 좀 돼. 과목을 바꾸면 좀 늘어지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 그게 사람의 집중력이 고등학생 기준으로 한 50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5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되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는 순간 집중도가 떨어져. 그래서 그때 그냥 과목을 딱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떨어질 때쯤에서 다시 올라가 이게. 집중도가. 과목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환기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과목을 여러 과목을 세분화 시켜주시고 난 오늘 화학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배치를 한 번 더 넣으세요. 길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50분 정도로 한 번 더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과목은 그날 여러 번 배치를 하나 하니더라도 일단은 잘게 짜르세요. 그래야 그 시간들의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과목을 짜놓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10분 정도 텀을 두는 건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가 한 10분 정도 선생님도 예시를 들을 때 이렇게 약간의 텀을 뒀고 자기의 수면 시간은 뭐 있을 거예요. 1시까지 공부한다. 12시까지 공부했다. 2시까지 공부한다. 이러면 그 시간까지는 이렇게 계속 세분화해서 하루에 여러 과목을 플래너에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잘게 짜르고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거를 좀 지켜나가는 걸로 그리고 넘어갈 때 미련 두지 않는 걸로 그러면 좀 더 집중력이 올라간다. 선생님이 이렇게 받고 성격이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어요. 이게 하루하루 보면 시간이 짧으니까 공부하는 양이 적을 것 같지만 이게 누적이 되잖아.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 일주일이 누적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하루를 어떤 과목을 지정해서 공부했던 양보다 누적이 되니까 더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특히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게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진도가 학교에서 매일매일 다르게 나가잖아.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직전주에 진도를 보통 끝내주시지 않니.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월요일 하루만 예를 들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월화, 수목, 금토 해놓고 이렇게 해놔도 지키지 못하는 게 분명히 생길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보충할 수 있는 시간 하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정도는 선생님이 비워놨었는데 일요일을 내가 주중에 지키지 못한 것들을 공부하자. 그래서 그날도 여러 과목을 돌려가면서 하는 거지. 주중에 지키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여기서 조금 넘어갈 때도 넘어갈 때도 이거 다 못했는데 나 주말에 또 할 수 있지. 그 생각이 들면서 또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플래너로 고3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래서 고3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 플래너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겪어봤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을 거야. 언제부터 바꿔볼까요? 오늘 당장 바꾸세요. 오늘부터 해봐. 미루지 마. 항상 행동은 바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광고 문구가 나이키 광고거든 Just do it. 바로 해라. 그냥 해라. 여러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플래너만 바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꿔서 지켜보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신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답 박정우였습니다.